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짧은 시간 제가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종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종려나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소리쳤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환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놈입니다 히브리오의 호시엔나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10편 118편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그 10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편 118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엔나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우로 하면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유대 땅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수탈해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난과 의갑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소리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유룩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구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좀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지난달 계속 묵상했는데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렸는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의 사제들, 이방의 사제들은 창기들입니다 창기들 창녀들을 드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구비인 돼지는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험 없는 어린 양이 들여져야 될 그 재단에 말이죠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재단에 뿌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BC 한 백안 70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시리아에 빼앗기고 성전은 회파 되어줬는데 그 그룹한 재단 위에 돼지의 피가 뿌려지는 그룹한 제사장들은 다 쫓겨나고 음란한 사제들이 와서 그곳에서 온갖 이방신들을 숨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 고통의 시대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해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시리아의 항쟁을 펼쳐서 마침내 그 더러웠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켰던 그날을 일컬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종료나무는 소철과 비슷한데 잎사귀가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마치 사람 손같이 생긴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 흔들면서 그 시리아의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소가 그 더럽혔던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유다 마카비 그 마카비 왕조를 기르기 위해서 흔들었던 것이 종료나무 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이여 그렇게 잔송한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뚝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저분이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엉하게 해 줄 분인가 보다 저분이 이 정치적인 억압과 가난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을 보시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에는 그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어린 나귀 하나가 며여있을 것인데 좀 데려와라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외로살렘 성으로 들어갈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의 행렬에는요 이 나귀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요 정말 보잘것 없고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인데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시원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서가리아 9장 9절에 있는 인용의 말씀인데요 서가리아 9장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서가리아 9장 9절을 한번 띄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넘어가고 뒷부분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말을 타고 병거를 앞세우고 휘황참안하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입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맞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요 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무리들처럼 호산나를 부르지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공이 보장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성으로 올라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로마 병정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도살짝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들이 등에 지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안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굵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고난과 수치와 이 낮아짐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들도 호산나를 외쳐불렀던 무리들처럼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요 그렇게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의 곁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이루어질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것을 깨닫지 말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닌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소리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성공을 약속합니다 부기를 약속합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되는 것 내 인생이 풀리는 것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았던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정치적인 메시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